앞 손목이 나오면 안되고 뒤에서 나오는 손목에서 쳐야 녹고 길게 가세요. 지금 클리어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치면 안되고 잡아놓고 빨리 감아요. 위에서. 근데 지금 어깨 들어가니까 계속 밀어 치자. 점프를 떨어질 때 스윙하면 타점이 쳐서 치는 것보다 더 안나와요. 그래서 잡아놓고 위로 떴을 때 스윙이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점프 다 떨어지고 팔 나가니까 계속 떨어질 때 치는 것. 자, 클리어 치고 잡을 나섰다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진 거는 포핸드로 대각.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70% 있죠. 이쪽은 다 백으로 대각 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른발 기준으로 공이 오면은 팔로만 가면은 어렵고 오른발이 대각선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스윙 각도가 나. 나. 그리고 몸통도 대각선으로 바라보기. 팔만 가면은 안돼요. 이게 천천히 돌리면 상대방이 대각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툭 이런 느낌인데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일단은 방금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계속 스윙을 신경 써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바로 해보면 이거는 A죠. 공이 천천히 오는 거는 내가 더 손목이 더 나아가야 되는데 꽝 오는 거 있죠. 그거는 한순간에 툭 이런 식으로만 해도 넘어가는데 빠른 공을 스윙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밀려서 못 치고 또 천천히 오는 공을 이 정도 힘만 주면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공 속도에 맞춰서 빵 왔다. 어떻게? 툭. 각도만. 빠르게 틀어주는 거 각도만.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천천히 오는 건 어떻게? 밀어. 여기 더 밀어줘야 돼. 그렇지. 자 준비. 클리어. 치고 자세 낮추고 대각 커트. 그렇지. 어깨 열고. 하나 둘. 자세 낮추고. 하나. 발이 앞으로 가면 안되고 살짝 대각선으로. 준비. 시작. 어깨 열어서. 하나 둘. 멈추고 대각. 그렇지. 어깨 열어서. 한 번에. 스윙 느리면 안돼요.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빠르게. 하나. 에이. 앞 손목이 나오면 안되고 뒤에서 나오는 손목에서 쳐야 녹고 길게 가세요. 다시. 어깨 열어서. 하나. 둘. 힘 풀고 있다. 치는 순간 빠르게. 자세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지금 클리어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치면 안되고. 자 잡아놓고 빨리 감아요. 위에서. 근데 지금 어깨 들어가니까 계속 밀어치자. 자 밀어치지 말고. 한순간에. 미리 돌리면 안돼. 얘도 미리 이렇게 돌리지 말고. 잡아놔야 돼. 오른발까지. 자 준비. 오른발 잡아놓을 때까지 돌리지 말고. 하나. 둘. 그렇지. 오른발 잡아놔. 잡아놔.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자 잡아놓고 한순간에. 하나. 그렇지. 그런식으로 클리어 가야지. 미리 내리면서 클리어 치는게 아니라 항상 잡아놓고 한순간에. 알았다. 시작. 하나. 던지면 안된다 했어요. 클리어. 다시. 기다렸다가. 하나. 다시. 봐봐 봐봐. 스윙이 나오는 스윙이 너무 느려. 더 빨리 가야돼. 스텝도 탕! 튕겨서.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따라가서. 하나. 에이. 클리어. 또 붕 뜬다. 스윙 빠르게. 기다렸다가. 빠르게. 하나. 둘. 셋. 하나. 준비. 빠르게. 하나. 둘. 셋. 하나. 타점 더 높여볼까요? 타점. 타점. 하나. 그렇지. 점프를 떨어질 때 스윙하면은 타점이 서서 치는 것보다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잡아놓고 위로 떴을 때 스윙이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점프 다 떨어지고 팔 나가니까 계속 떨어질 때 치는 거예요. 잘 이해한 거지. 자 준비. 어깨 열고. 하나. 사이드에 있는 공은 바로 어디로? 엉덩이 뒤로 빠지잖아 항상. 사이드에 있는. 발이 살짝 대각선으로 가야돼. 그렇지. 공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공에 따라서 발 모양도 바뀌는데.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만약에 가운데 쪽으로 오면 발을 더 옆으로 벌려줘야겠죠. 그렇지. 하나. 오 클리어 좋다. 어깨 열고. 하나. 에이 다시 클리어. 하나. 둘. 자 밀면 안 돼. 때려야 돼. 땅. 그렇지. 자세 무너지면 안 되고. 자. 반대. 한 번 더. 준비. 잡아서. 땅.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순간씩 빠르게. 하나. 그렇지. 둘. 자. 클리어 또 온다. 멈춰. 바로 어깨 틀고. 그렇지. 하나. 둘. 기다렸다가 어깨 바로 틀고. 발 벌려. 발 벌려.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발 벌리고. 클리어 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멈춰. 셋. 그렇지. 하나. 다. 셋. 오. 나이스. 나이스. 자. 클리어 치고 자세 나섰다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진 거는 포핸드로 대각.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70% 있죠. 이쪽은 다 백으로 대각 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른발 기준으로 공이 오면은 팔로만 가면은 어렵고 오른발이 대각선으로 열어줘야 돼. 그래야 스윙 각도가 나야 돼. 나. 그리고 몸통도 대각선으로 바라볼게요. 팔만 가면은 안 돼요. 오른발 열 순간 시선도 봐야 돼. 그렇지. 대신 발 따로 스윙 따로 하면 안 돼요. 미리 돌려서 오른발. 그렇지. 아. 라켓 들어야지. 자. 준비됐나요? 시작. 하나. 둘. 쏙. 자세 패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하나. 근데 직선 것도 잘하는데요. 그렇지. 한순간에. 자. 다시 수비만. 한순간에. 자. 뒷스윙이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건들면. 뒷스윙 나와서 앞스윙 더 많이. 자. 준비. 하나. 다시. 다시. 자. 시작. 하나. 출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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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 상태에서 셔틀 짱짱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셔틀이 여기 있는 기준으로 해서 같이 따라오다가 셔틀 따라. 한순간에 여기서 손목이 맞아야 되는데 셔틀은 여기 있어서 분명히 돌렸는데 스윙이 여기서 나와요. 공은 여기 있는데 옆면에서 맞춥니다. 빨리 와서 손목이 여기로 와요. 공이 여기 있으니까 돌려놓고 공을 여기서 치는. 근데 잘 돌려놓고 공이 여기 있는 걸 여기 오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사이드로 출렁. 불가능한 스윙이었죠? 하나. 근데 지금 끝에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직선으로 가자. 하나. 준비. 하나. 둘. 여기까지는 가져와요. 준비. 한순간에 돌려서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더 돌려서 한순간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그렇지. 하나. 둘. 더 밀어줘. 앞선목 밀어줘. 좀 될 것 같아. 밀어줘. 다시 공 끝까지 보고 밀어. 넘어가긴 했어. 자. 준비. 밀어. 위로 미는 게 아니라 걸려도 되니까. 앞으로 밀어봐요. 걸려도 돼. 자. 준비. 하나. 그렇지. 미는데. 엉덩이 뒤로 빠지지 말고. 중심 잡고 있다가. 하나. 자세는 똑같아. 아니?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안돼. 하나. 준비. 기다려. 한순간에. 틀어. 자세. 그렇지. 자. 한순간에. 준비.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자. 다시. 잘했어. 다시. 하나.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자. 이게. 천천히 돌리면 상대방이 대가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툭. 이런 느낌인데.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일단은. 방금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계속 스윙을 신경 써야 돼. 처음부터 이거 바로 해보면 이거는 A죠. 공 속도에 따라 또 달라 공이 천천히 오는 거는 내가 더 손목이 더 나가야 되는데 꽝 오는 거 있죠? 그거는 한순간에 툭 이런 식으로만 해도 넘어가는데 빠른 공을 스윙으로 그리려고 하면 밀려서 못 치고 또 천천히 오는 공을 이 정도 힘만 주면 안 넘어가요 공 속도에 맞춰서 빵 왔다 어떻게? 각도만 빠르게 틀어주는 거 각도만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천천히 오는 건 어떡해? 밀어 여기 더 밀어줘야 돼 그렇지 한번 클리어랑 섞어볼게요 자 준비 클리어 치고 스톱 하나 준비 몸 많이 오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자신 있게 걸려도 돼 하나 둘 셋 하나 지금은 공 안 맞아도 되고 안 넘겨도 되니까 자세를 신경 써요 자 다시 자 하나 둘 자세만 신경 써요 그렇지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낮춰 스윙 엉덩이로 치기로 했어요 자 준비 공 끝까지 보 하나 둘 멈춰 스윙 그렇지 자세 낮추고 하나 둘 자세 낮춰 팔 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처음 배울 때는 이걸 너무 잘 넘겨야지 이 생각보다는 자세만 정확하게 맞으면 언젠간 공은 맞게 돼 있어 스윙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무너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준비 하나 빠르게 온 거 어떡해? 방향만 잘했어요 자 준비 하나 둘 방향만 빠르게 툭 더 방향이지 직선 가는 방향이 더 대각 방향 그렇지 한순간에 하나 둘 다시 스윙 너무 빨리 스윙 쭉 더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대각선을 쭉 그렇지 하나 둘 자세 이거 뭐야 클리어 이제 게임하다가 점점 갈수록 난 세게 칠 거야 하는 자세라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 힘 빨리 나가더라도 힘을 너무 꽉 주면 안 돼요 힘 주는 순간 발도 무거워지고 스윙도 느려지는 거예요 자세 잡으면서 자세 잡으면서 자 수비만 해볼게요 준비 하나 그렇지 공 끝까지 보고 한순간에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렸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너무 빨리 돌려서 자 더 기다려 더 기다려 한 번에 그렇지 기다려 한 번에 그렇지 굿 그거야 그거야 다시 준비 한순간에 그렇지 공을 끝까지 봐 끝까지 보고 한 번에 너무 빨랐어 다시 기다렸다가 하나 더 기다려 더 기다려 한순간에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한순간에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한순간에 잘했는데 방금은 위로 손목이 들어가 버렸죠 다시 기다려 하나 준비 다시 기다려 한 번에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벌렸어도 괜찮아요 공 왔을 때 한 번에 근데 아까는 어땠어요? 미리 기다려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타이밍 한 번에 그렇지 한 번에 타이밍 한 번에 타이밍 한 번에 두십 털리도 대신 탈리코 아리 아리